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동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사가 아닌 저희 블록미디어의 클래스101 강의 관련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블록미디어 구독자님들의 응원 덕분에 클래스101의 블록미디어 얼리버드 페이지가 어제부터 오픈되었습니다 페이지 더보기와 댓글로 얼리버드 참여 링크 남겨드리고 있으니 많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클래스101 강의의 상세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특별 쿠폰 및 얼리버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5만원의 특별 추가 할인이 제공되는 시크릿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와 댓글의 링크나 검색 포털에서 클래스101을 검색하시고 접속하신 뒤 검색창에서 블록미디어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 추가 할인 쿠폰은 오는 5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폰 코드는 블록미디어로 클래스101 페이지 우측 상단에 쿠폰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등록 이후에도 얼리버드 혜택 등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7월 10일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특별 할인 쿠폰 이용해서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얼리버드 기관에 등록하실 경우 3가지의 특별 기프트 또한 제공됩니다 블록미디어 독점 특별 전자책 2종과 블록미디어 유튜브의 아이콘이시죠 JJ 기자님의 거시경제 자산읽기 특강 스태프는 전문 유저와의 1대1 코칭 서비스인데요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상세 내용처럼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니 얼리버드 기관에 꼭 등록해서 특별 기프트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고민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일수록 중요한 것은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스템과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잘 알아내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피자 두 판의 가치가 비트코인 1만 개였다는 것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의 피자 두 판은 오직 0.001 비트코인에 불과합니다 12년 사이에 그 가치가 무려 천만 배 상승한 것이죠 이런 미래가 다시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기술을 가지고 그런 미래가 올지 알아가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 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담보대출을 시작했으며 월트디즈니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NFT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일수록 올바르게 공부하고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록미디어는 신규 투자자는 물론 투자 경력자들도 실전 투자 가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개념 정리는 물론 실제 투자를 시작하는 과정과 시장에 넘치는 뉴스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에 연결할 것인지 전해드립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온체인 데이터, 차트, 디파이 등 실전 투자와 관련된 부분과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및 세금 정리 파트입니다 쉽게 만나기 힘든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세무사님을 모시고 직접 국내 법률과 세금 관련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며 AI 퀀티 시스템 개발사, 투자 운용사 등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을 직접 초청해 온체인 데이터, 차트 분석, 디파이 자산 분배 등 가상자산 투자에 빼먹을 수 없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클래스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어렵게 연락드리고 저희 클래스 들어주시는 분들께 최고의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꽉 담아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평소 가상자산 투자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던 투자 분들께서는 꼭 저희의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블록미디어 클래스 101 얼리버드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팀과 업계 전문가분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과 함께 클래스 수강자분들이 더 성공적이고 올바른 투자로 향하실 수 있도록 가상자산 투자의 동반자이자 길자리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페이지 더보기와 댓글로 얼리버드 참여 링크 남겨드릴 테니 많은 확인 부탁드리며 블록미디어 쿠폰 꼭 사용하셔서 최대 할인가에 구매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어려운 시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투자의 이유를 공부하고 현명한 투자처를 찾아내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에 최고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장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클래스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힘들지라도 나 자신이 투자의 이유를 이해하고 미래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 능력은 언젠가 꽃피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최동혁 기자였고요 저희의 클래스10의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